올레티비 키즈랜드 친구들! 유라예요! 놀면서 배우는 TV, 올레티비에서 키즈랜드 세상이 새롭게 열렸어요! 빅3 채널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! 친구들, 우리 같이 핑크퐁 친구들과 뽀로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? 채널 153번을 누르면 뽀유TV가 등장합니다! 우와!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친구들이 나왔어요! 뽀로로, 크롱, 안녕! 그리고 채널 140번을 누르면 핑크퐁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! 이렇게 뽀로로 친구들과 핑크퐁 친구들을 무료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답니다! 그리고 빅3 무료 채널에서는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TV 전용 영상도 방법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정말로 신나는 소식이죠! 그리고 우리는 팬벤이 만날 수 있는 TV intervene이 commandına의 만날 수 있어요!